우리 아기 첫 성경 어린이를 사랑하신 예수님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말했어요. 제 어린 딸이 죽어갑니다. 제발 좀 와보세요. 야이로의 집에서 하인이 뛰어와 말했어요. 아이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가실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이가 곧 낳을 것이다. 예수님이 집에 도착하시자 사람들은 큰 소리로 울며 슬퍼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울지 말라. 이 아이는 죽지 않았다. 지금 자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아이의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일어나거라. 그 순간 아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배가 고프겠다.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한 엄마가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와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그들을 막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늘나라는 어린아이들의 나라다. 예수님은 아이를 품에 안고 기도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예요. 이어서 annuletzt.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예요. 하늘나라는 어린아이. 아멘